고객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국제화 시대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기업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기업 바로 우리의 기업 정신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고객의 비전을 위해 연구하고 탄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최고의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 또 혁신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금호입니다. 금호는 1999년 주식회사 금호를 시작으로 자동차 인증 및 변속기 관련 주물부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2003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미 전공을 설립 2010년에는 금호 정미를 설립해 지난 20년간 한국 자동차 부품 분야를 이끌어왔습니다. 2004년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한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처리 기술을 토대로 2017년 금호 환경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금호는 울산에 위치한 금호 본사 및 1공장과 2공장, 경주에 위치한 한미 전공 본사 및 1공장 2공장, 김호에 위치한 금호 정밀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들이 전문적으로 가공 생산되고 있으며, 경주에 위치한 금호 환경은 친환경 전문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호는 세계화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기반 확보와 품질 혁신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현대자동차, 현대비아, 삼성자동차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의 포드와 카라이슬러, 독일의 폭스바겐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금호의 기술력과 품질을 깊이 신뢰하며 금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호는 최상의 품질 제공, 고객 만족 실현, 품질 경쟁력 확보라는 품질 관리 방침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호의 주력 제품으로는 크라이슬러와 포드 현대자동차에 장착되는 배기베니폴드가 있으며, 한미전공의 주력 제품으로는 현대자동차에 장착되는 쿠션 패널, 메카 에스, 시트 프레임 부품, 자체 부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 정비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에 장착되는 디프 케이스, 터빈 하우징, 플렌징, 브레키팅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품진력을 인정받은 금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는 전사적 혁신 문화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기업 경쟁력과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나아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최고의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시작된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처리 기술 연구, 금호 환경이 설립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술 개발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호 환경의 특허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산물을 청정자원으로 순환하여 고객의 수익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자원화하여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호 환경은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 개발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입체규반식 고속수멸화공법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6가지의 장점을 가집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으로 인한 은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고온 발효를 통해 유해균을 사멸시키고 발효미생물에 의해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를 24시간 이내에 93% 이상 감량화시킵니다. 세 번째, 탈취귀가 내장돼 있어 전공정 밀폐식 처리 기술을 이용합니다. 1차, 총매에 의한 살균장치를 거치고 2차, 미생물을 이용한 수막 탈취로 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출 장소에서 발효 소멸 처리되어 토지 오염은 물론 소박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과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 환경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여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소멸 분해 처리 후 부산물은 천연 퇴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리 공정은 6단계로 반입, 투입, 교반, 분해 소멸, 탈취, 대기 순서이며 24시간 연속 자동화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금호 환경만의 기술력입니다. 금호 환경은 2019년 음식물 쓰레기를 태비화하는 주식회사 태광산업을 인수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다수의 인증서와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크고 작은 많은 곳에서 금호 환경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 환경과 금호 인터내셔널은 캐나다의 스위프트 커넥트와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 매년 500명에서 1,50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및 한국에서 산업 분야별 육성과 현지 적응, 취업 등 필요한 모든 과정을 양사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최고의 기술을 지원하는 동시에 당사의 모든 설비를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호 환경은 청동을 생명으로 여기는 캐나다에 당당하게 진출함으로써 금호 환경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금호의 기술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부품 산업을 넘어 금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환경 산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경영으로 미래와 세계를 슬도하는 금호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금호, 금호정밀, 한미전공의 도약 아래 금호 환경과 금호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고객의 신뢰가 이어지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국제화 시대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기업 혁신적인 경영으로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도약하는 기업 주식회사 금호 한글자막 by 한효정